2019 고2 모의고사 32번 들어가는데 빈칸이 첫번째 문장이 나왔어. 사실 첫번째 문장이 나오면 거의 이게 주제문이야. 이 글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제문이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예시 이렇게 쫙 나오는데 이 글 같은 경우 만일 변형문제로 나온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놨지. 연결사 아니면 지칭이라고 했지. 그치? 연결사로 나온다 하면 이렇게 for example, however. 이 부분이 이제 연결사로 나올 수가 있고 사실 순서문제로 나오기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 이거는 순서문제라고. 물론 좀 고약한 선생님은 이걸 순서로 낼 수도 있겠지만 나 같으면 내지는 않을 것 같아. 오히려 지칭으로 좀 낼만할 것 같아. 지칭 문제를 보통 이제 낼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 보통 이렇게 보면. 근데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때때로 한 사람은 칭찬받습니다. as the greatest. 가장 위대하다고. because. 왜냐하면. 블랭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고 칭찬을 받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예를 들어 바이올리니스트 존 큐베릭. 존 큐베릭은 was acclaimed. 칭찬받았습니다. 가장 위대하다고. 언제? during his first tour of the United States. 그 미국에. 그의 첫 번째 투어 기간 동안. 가장 위대하다고 칭찬을 받는데. 하지만 when impresorio soul hirak brought him back to the United States. 자 그 impresorio 여기 나와 있지. 그 기획자 soul hirak이. 그를 다시 데려왔을 때. 미국으로. 1923년. 그러니까 워낙 반응이 좋았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초청을 해서 데려왔나 봐. 그 때. 몇몇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he had to sleep a little. 그가 조금 미끄러졌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조금 실력이 좀 떨어졌다고. 그지? 실력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however 한해서 soul elman. 이 사람은 누구냐? the father of violinist misha elman. misha elman이라는 violinist의 아버지인 soul elman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my dear friends. 나의 친애하는 친구들이요. 큐베릭 플레이 더 파가니니 콘설토트 tonight. 큐베릭은 파가니니 협지곡을 오늘 밤 연주했습니다. as splendidly. 아주 뛰어나게. as ever he did. 그가 예전에 했던 것만큼이나 뛰어나게 연주했습니다. today. 오늘 you have a different standard. 당신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you have elman, hyphets, and the rest. 여러분은 elman, hyphets, 그리고 다른 나머지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all of you have developed. 너희들 모두는 발달했고 성장했습니다. artistry, 예술성, 기술, 그리고 above all. 무엇보다도 그 지식과 and appreciation, 어떤 이해에 있어서, 그 이해에 있어서 발달하고 성장했습니다. the point is, 핵심은 이것입니다. you know more. 당신이 너무 많이 안다는 것입니다. not that 큐베릭 plays less well. 큐베릭이 덜 잘 연주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큐베릭이 연주를 잘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많이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왜 이 한 사람은 가장 위대하다고 칭송되었지? 지금 이 사람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중간에 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런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지? 비교할 대상이 생겼잖니. 이렇게 딴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최고가 아니고 실력이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there is little basis. 거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for comparison, 비교를 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위대하다고 칭찬받는다. 이렇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 아까 서대에서 언급했다시피, 선생님이 지칭 조심하자고 했지. 그럼 지칭을 한꺼번에 선생님이 한번 표시를 해보자. 먼저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John 큐베릭. John 큐베릭이 또 어디 있니? 그이 첫 번째 투어할 때, 이 그이. John 큐베릭이야. 그리고 소울 히로악이 그를 데려왔다고 했지. 이때 그도 John 큐베릭이야.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생각할 때, he had a slip that little. 그가 조금 실력이 쳐졌다고. John 큐베릭이야.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나오지. 소울 엘만, 바이올리니스트 미샤 엘만의 아버지, 이 사람이 다르게 생각했다 하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할 때, 이 그가 누구야? 이 그가 소울 엘만이지. 바로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서 my dear friends 하면 큐베릭 블레이드 하고 쭉쭉쭉쭉 했을 때, 그가 예전에 했던 만큼 멋지게 연주할 때, 이 그는 또 누구지? 큐베릭이 되겠지? 큐베릭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어디 있냐? 맨 마지막에 큐베릭은 당연히 큐베릭이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그가 말했습니다 할 때 이 그, 이 그는 누구야? 소울 엘만이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조심하라는 거야. 다른 거 다 이제 큐베릭 해놓고, 이제 다른 he 해놓고, 그 지칭이 다른 거 찾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다. 물론 난이도가 높진 않다.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이 문제가 변형문제 나오려고 하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 혹시, 혹시 다른 쪽에서 만약 빈칸 문제를 또 낸다 그러면, 이 부분은 빈칸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여러분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빈칸에 또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부분도 나올 수는 있어. You know more. 왜 앞에서 얘기했잖아. 너가 이제 발달하고 성장했다 이러니까, 너는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You have a different standard. 이 부분이 제일 낫지 않겠나? 빈칸이라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칭, 그 다음에 연결사, 그리고 이제 빈칸에 대비해서 준비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